자! 오늘 먹을 것은 토스트랑 이 샌드위치랑 이거는 옆에 순대로 보이죠? 근데 이게 스테이크예요 소고기 찹스테이크야 맛있어 지금 여기다가 어떤 맛일까요? 봐서 끓이는 것 봐 음 음 맛있다 양송이 음! 이런 맛인데? 음 그래서 우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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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다섯가네요 음 그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집당 맛있당 음 음 음 음 음 키 같은 소스에요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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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크 와 너무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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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불고기 뭔거 같은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향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바삭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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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하다 맛있습니다 빵이 바게트가 좀 질길 줄 알았는데 엄청 바삭해요 보세요 뭐가 들어갔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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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밥 먹자 밥 먹자 아 왜 먹을까